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0에서 윈도우즈 11으로 운영체제 버전을 그레이드 후 윈도우즈 밴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의 해결 방법과 달린된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밴드는 랜섬웨어, 트레이목마, 멜웨어와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이 되는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보안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실시간 위협탐지, 방어병 및 네트워크 보호, 피싱 사이트로부터 보호 등등의 각종 웹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윈도우 자체의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윈도우즈 밴드가 운영체제 전반을 관장함에 따라 간혹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에 설치가 거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윈도우즈 밴드가 설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바이러스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프로그램 설치 전 윈도우즈 밴드 기능을 잠시 비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윈도우즈 10에서 윈도우즈 11으로의 버전 업그레이드가 진행됨에 따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버거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버거인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하단부에 있는 윈도우즈 아이콘을 클릭한 후 모든 앱 윈도우즈 보안을 선택하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뒤로 설정창에서 메뉴 중 아래에서 두번째 항목인 개인정보 및 보안을 선택 후 보안 항목을 윈도우즈 보안을 클릭합니다. 보호 영역에 있는 항목 중 바이러스 위협 방지를 클릭하면 이 윈도우즈 밴드 링크를 끌려면 셉이 필요합니다라는 자원창이 팝되어 더 이상 윈도우즈 보안 기능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과 같은 작업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윈도우즈 아이콘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윈도우즈 파우셀 관리자를 실행하거나 검색창에서 파우셀을 입력하여 윈도우즈 파우셀 앱을 관리자 거란으로 실행합니다. 프롬포트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합니다. 핵싱을 입력하여 윈도우즈 파우셀 관리자 창을 닫습니다. 윈도우즈 아이콘을 클릭하여 윈도우즈 보안을 클릭하면 보안 한눈의 보기 창에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를 클릭하여 항목 중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에서 설정 관리를 들어가며 윈도우즈 밴드 기능을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잠시 끄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즈 10에서 윈도우즈 11으로 운영체제의 버전 업그레이드 후 윈도우즈 디펜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의 해결 방법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